후우우! 자, 손으로서 바퀴 어우 쉽지 않아요, 뭐 잘행히 안 되erv 도전ão 상대 중에서 미곤하게 당기 대상자들이 많다 미세계 한소름 돌리기 박수 방향까지 이쁘네요 앞에 중에서 다섯개 함께해, 다섯개 박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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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다섯개, 오빠별기 아, 둘, 셋, 넷 다섯, 박수 앞에 중에서 공복합니다, 공복 바리안 공복이 왔어요 바리안에 들어갑니다 자, 다른 차이 덩뒤 자유자유진료, 두개 두개 자, 이번에는 이마에 한 번 세워봅니다 과연 이마에 세웠을는지 봅시다 과연 이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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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이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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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워줬습니다 안해집니다, 한 번 더 앞으로 가 한 번 더 한 번 더 아 힘으로 가 한 번 더 이마에 세워줬습니다 박수 여러분 이마 앞으로 가 자, 호주의 지구경 왼쪽의 지구경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항암 이 방문안 되게 자 이번에도 안으로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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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잠 방향을 주죠 자 여러분들 다같이 소리 질러! 감사합니다 5개 할게요 5개 바람을 붙이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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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박수 지금까지 문클라이스 고 이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본적적 사실 이 칠형은 저하고 공연을 사는 게 아니었는데 전 100만원 받아도 괜찮을 텐데요 아 멋지지요 자 이번에는 제가 모시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왜 외국에서 활동만 20여만 계시나 보니 한국에 온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신곡을 드리고 나왔습니다 무슨 곡? 자유인 자유인 멋지죠 가사 제목 그 안에 가사는 더 좋아요 자 인생은 다른 길도 있고 는 길도 있지만